안녕하세요. 최근에 내부에서 횡령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오스템 임플란트 자금관리팀장 2200억, 1월 25일날 강동구청 7급 공무원 115억, 2월 15일 개항정기 직원 246억, 3월 23일 LG유플러스 직원 수십억원, 3월 24일 클리어 직원 19억, 4월 28일 우리은행 614억, 5월 15일 신한은행 2억, 5월 17일 아모네포시픽 35억. 벌써 올해 1월부터 올까지 벌어진 주요 횡령사건의 일들입니다. 아마 우리한테 알려져 있지 않은 많은 일들까지 거론한다고 하면 엄청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건 과연 그냥 그 몇몇 사람들의 일탈로 거치는 걸까요? 아니면 대대적인,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 잘못일까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어떻게 자원관리팀장이 2200억을 해먹을 수 있을까? 저거는 과연 그 자원관리팀장이 그동안에 그 회사의 많은 부조리,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비자금 만드는 거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자원끼가 생겨서 나쁜 생각을 해서 저렇게 큰 돈을 행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강동구청의 7급 공무원 115억, 믿기 어려운 거죠. 아, 공무원들이 저렇게 큰 돈을 행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알았죠. 그런데 참 공무원이나 공무원들도, 그리고 일반 사기업도, 그리고 은행도 참 어디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저런 행여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좀 놀랍고 충격적이죠. 그리고 저렇게 행여한 돈들은 대부분 다 코인 투자하고 주위 투자하고 흔히 얘기하는 재테크죠. 재테크 투자한다고 했다가 또 돈을 대고 날리는 일이 또 벌어졌다고 하는 걸 보면 저게 뭐지? 아, 참 저렇게 쉽게 들어온 돈들이 쉽게 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더더욱더 드는 거죠. 어쩌다가 한국이라고 한 나라가 저렇게까지 망가졌나, 저지경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어쩌면, 어쩌면 저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아직도,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저는 이제 현재는 온라인 유통에 종사를 하고 있고, 과거에 오프라인 유통에 했었을 때,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죠. 제가 알고 있는 뭐 팀장이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 허구한 날 지각을 해요. 왜 지각하냐?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랑 술 먹으려고.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아, 이름이 이모모 씨인데, 그 이모 팀장은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이제 거래처가 접대해주는 룸사롱, 암마밤, 뭐 그런 데를 대놓고 다녀요. 우라스모컴. 그런데, 그걸 비일비자하게 아는데, 이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냥, 그러고 그냥 다녀요. 참, 무슨 일일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유통에서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이제 의심을 받고, 이제 세관계을 끼고 사람들이 보는 이유가, 그런 일들을 벌이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 거죠. 물론, 물론, 많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내부의 여러 각도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 그리고 애지당족 견물생심이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정을 저지르지 않게끔, 아예 원천 차단될 수 있게끔 구조가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일들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순환 근무해야죠. 순환 근무해야죠. 계속 이렇게 바꾸고, 업무를 너무 한 곳에 오래 머물게 하지 않고, 계속 바꿔가지고, 또 처벌 수위도 매우 높여야죠.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횡행한 금액은, 횡행한 금액을 전에 관수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2배, 3배, 5배로, 그 처벌 수위를 되게 높여야죠. 그래야지만, 그 처벌 수위가 무서워서라도, 저런 행행 사건들이 안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거죠. 또한, 회사 내부에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숨기고, 덮으려는 계약이 많죠. 이런 거죠. 잘못을 했지만, 행행을 했지만, 회사의 온갖 비리와, 잘못된 부분들을, 그 직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마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일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모 회사에서, 유통회사의 대표이사가, 비자금을 만들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던 걸 알아요. 그걸 아는, 모 과장이, 그걸 빌미로 해서, 자신도, 행정을 했으면서, 회사에 대고, 딜을 하는 거죠. 나 조용히 물러날 테니, 나에 대한 것들을, 공론을 시키지 마라. 만약에 공론을 시키고, 나를 처벌하겠다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자란 얘기를 하면, 나는 대표이사가 저지른, 각종 부정한 일들에 대해서, 터뜨리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일들도, 있더라는 거죠. 참,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라는 게, 현실인 것 같죠. 참 씁쓸하죠. 어쩌다가 나라가, 이 모양이 됐나, 이것밖에 안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쩌면, 재벌과 족벌과 기득권들이,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에서, 나오는, 수익들을, 대거 개인으로, 빼돌려서, 나쁜 짓을 하는 일들이, 더 심할 거라는 거죠. 그러한 일들을 대놓고 까발리면, 상상을 초월할 거다, 라는 거죠. 우리가, 자주 먹는, 뭡니까, 비비, 만두 있잖아요. 그 회사, 대표, 검은 머리, 외국인이죠. 대놓고, 대놓고 사기를 쳤죠. 주가 조작했죠. 그렇게 해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인가요? 엄청난 큰 돈을, 축적했잖아요. 제대로 처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을 이용해가지고, 삼성과, 뭡니까, 상속하는 것 관련해서도, 되게 많은,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죠. 사실상, 국민들의 세금을, 강탈해간, 날강도와 같은 짓을 벌였죠. 그런데,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이러한 일들 관련해서, 언론에서 제대로, 까발리고, 밝히고, 공유하는 일이 있냐라는 거죠. 없죠. 정치인들은요. 정치인들 마찬가지. 정치인들, 그리고, 경제인들 중에, 상당수가, 대놓고 사기치고, 대놓고 나쁜 짓하고, 정관제우, 변호사 사업, 처벌 안 받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내왔기 때문에, 저런 행령, 몇억짜리, 몇십억짜리 행령을 봐도,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별 큰 우려를 안 하는 거죠. 3월 입사일 있었던, 클리오 회사에, 그 모 영업팀장이, 19억을 행령했는데, 그 영업팀장이, 그 자리에, 꽤 오래 있었던 게 아니라, 근무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 짧은 기간에, 19억이라는 금액을, 행령했다고 하는 게, 참 믿기 어려운 얘기인 거죠. 그리고, 아무리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영업 담당 직원 3명이, 35억을 했는데, 그 직원 3명이 공부한 게 아니에요. 각각 개개, 그 3명은, 연관이 직접적으로 없대요. 개개, 개별적으로 각각, 행령을 한 건데, 무섭게도, 희한하게도, 싱크로율이, 거의, 90% 이상 일치했다라는 거죠. 참 믿기 어려운 일이죠. 제가 예전에 있었던, 모 회사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임이, 횡령을 했어요. 한 3억을 해먹었어요. 위에 대리가, 10억을 해먹었어요. 또 모 직원이, 또 몇 억을 해먹었어요. 그냥, 그쪽 부서에 있던, 근무하던 직원들은, 공공연하게, 그 일을 벌렸던 거죠. 이게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이런, 밑결은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는, 시시하죠. 왜 시시하겠습니까? 밝혀지면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그냥, 언론에, 그 회사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걸로, 두려워하는 거지. 그런 부정한, 행령이나, 잘못에 대한, 교통전이, 바로잡는,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것은, 좀 의지가 없죠. 시간이 좀 지나면, 쓱, 이렇게 사라지기를, 그냥 바랄 뿐인 거죠. 부동산 폭등, 주식 가상화폐, 투자 열풍, 한탕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또한, 미국 등의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처벌 수위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아니,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재무관리팀장이, 2200억을, 횡령하나요? 우리은행의, 직원이, 614억을, 횡령하고, 참, 클리오는, 한 1년가량 동안, 19억을, 횡령하는, 닐, 그리고 그 직원이, 도박으로 다 탕진했다는데, 환수 조치 됩니까? 환수 안될 것 같은 거죠. 그냥, 저렇게 범죄 저지르고, 한 20억 해먹고, 깜빡이 한 1년, 2년 가고, 끝. 이게 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처벌 수위가,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런, 한탕주의, 횡령이, 아무렇지도 않다, 라는 인식이, 더 많이 퍼지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절대로 절대로, 비정상적인 모습은,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